중간 Safe 형은 항상 그 자리에 있니깐 에어어어어어어어어 추 lleva 와 이게 뭐야 비방 결정 아니 officerl 왜 이렇게 해 sola결 eka 와아 이걸! 야 벨트 타버렸네 인정 인정 크리스마스인데 카트하고 계시나 봐요 그럼 우리 소빈 아빠 형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형님은 크리스마스인데 왜 지금 보고있죠? 동생이네 아! 잠깐만 근데 그 동생이네 아 야 잠깐 야! 야 잠깐만 VAR 신청합니다 아 어 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